김현진의 시크릿 함께하고 계십니다. 쿨에 슬퍼지려 하기 전에 우리 신나는 노래 들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예뻐질 시간입니다. 미용 관련해서 특히 피부는 여성분들, 요즘엔 또 남성분들에게도 굉장한 관심사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루비셀의 이성민 본부장님 모셨어요. 오늘 루비셀에 대해서 상품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고요. 과연 과학과 미용이 만났다고 하는 그 루비셀 어떤 점이 좋은지 자세히 매력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시크릿에서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 관심도 많으시고요. 또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반응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면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또 피부 케어 관련해서 그리고 예뻐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먼저요. 아무래도 과학과 미용이 만난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루비셀이라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루비셀 줄기세포 화장품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화장품을 써왔던 것은 물리적으로 손을 이용해서 문주리고 두드리고 바르고 그런 화장품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루비셀은 인위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얼굴에 두드리지도 않고도 우리 에어머신, 집에서 쓰는 작은 에어머신이 있어요. 그걸로 거기에다가 줄기세포 배양액을 넣어서 얼굴에다가 스프레이하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화장품입니다. 네. 뿌리는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손의 온도가 얼굴보다 약간 더 높아서 좋은 화장품 바를 때도 손이 먼저 흡수를 한다는 이야기. 저도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손을 대지 않고 뿌릴 수 있다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영양이 손에 흡수되지 않고 내 피부에 다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손으로 문지르고 두드르게 되면 아무래도 손에 있는 그런 안 좋은 부분도 얼굴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아까운 화장품이 내 손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뿌려만 주면 모든 것이 얼굴에 다 들어가는 그런 화장품입니다. 그렇네요. 얼굴 예뻐지려고 했는데 손이 자꾸 예뻐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루비셀을 통해서 뿌리는 화장품에 이 혁신적인 만남 한번 추천해 드리는데요. 본부장님 지난 방송보다 피부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매일 아침마다 세수를 하고 이거를 저는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잠깐 어디 갔다 와서 지금 새벽 4시에 왔어요. 4시에 왔는데 지금 얼굴에 한 2시간 자고 얼굴에 뿌리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약간의 눈에는 피로감이 있으신데요. 피부는 촉촉하게 보이네요.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 본부장님의 페이스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루비셀 본부장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요. 뿌리는 화장품의 개념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 부분이 줄기세포라는 부분이에요. 줄기세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 때는 바이오나 생명공학 쪽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화장품을 취급을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줄기세포 이렇게 딱 그 말만 들었을 때는 그냥 화장품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사람. 생명공학만 생각나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줄기세포 화장품은 이 줄기세포 화장품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입니다. 그렇군요. 줄기세포 배양액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추출문을 가지고 그 화장품 원료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화장품 원료로 좋은 유호성분들과 같이 섞어서 저희 화장품을 만들어 그런 화장품입니다. 그렇군요. 줄기세포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줄기세포 배양액을 얼굴에 뿌려주는 그런 유비셀인 거죠.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요. 정말 과학의 발전도 끝이 없고요. 우리 미용산업의 발전도 끝이 없는데요. 수상 내역을 보니까 너무 대단해요. 브랜드 대상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미용과학 부분에서 과학기술전국대회에서 또 대상도 수상을 했고요. 그 외에도 좀 자랑해 주세요. 본부장님. 상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저희 수상 내역 중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김연지 아나운서께서 과학기술전국대회 미용과학 부분 대상 수상 이 상을 받은 분이 계세요. 우리 회장님을 말고. 그분이 누구시냐면 줄기세포로 유명하신 분 항우석 박사님 아시죠. 그렇죠. 그분이 이 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 모 기업의 회장님인 나 회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또 이 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회장님께서는 화장품을 잘 만들었을 뿐인데 줄기세포과학기술전국대회 미용과학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반응도 있었는데요. 한국 소비자 선호도도 1위입니다. 기술면에서도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상을 받았는데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소비자가 써보고 반응이 없으면 무용지물인데요. 소비자 선호도도 1위 브랜드상을 수상할 만큼 소비자들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르비셀을 사용했다는 증거네요. 네. 지금 2015년도에 저희 회사가 2012년도에 오픈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4년째가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매년 소비자 선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목이 아주 좋은데요. 네. 그 말은 저희 화장품이 그만큼 한국에서는 이미 상용화가 되었고 신뢰를 받았는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회장님에게 제가 들었는데 저희 회사가 3년 됐던 누계 매출이 2,500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은 일단은 많은 고객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았다는 검증이 됐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렇네요. 눈부시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달라스에도 직접 여러분들도 체험하실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에게도 또 좋은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비셀 뿌리는 화장품,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의 피부 케어에 확실한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는 루비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적도 좋고 또 소비자에게 인정도 받은 짧은 시간에 눈부시게 성장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비셀의 화장품 한 종류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뿌리는 화장품이라고 해서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하고 또 많아요. 네. 저희 화장품 종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뿌리는 앰플이 있습니다. 기계 머신을 통해서 아침 저녁 세수를 하고 뿌리는데 세안을 하고 이 앰플 한 가지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스킨, 여자분들이 화장하기 전에 바르는 것들이 많게는 6가지, 7가지가 있습니다. 스킨, 에센스, 롱량 크림, 아이크림 등등등 6가지, 7가지를 바르시고 그다음에 선크림 바르시고 메이크업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앰플은 이 한 가지로만 토탈 솔루션, 그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게 장점입니다. 현대인에게 필수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고 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시면 모든 화장품에는 지금 김현진 아나운서가 쓰시는 화장품도 그 화장품에는 모든 화장품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정제수라고 하는 물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저희 화장품에도 마찬가지로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장품은 일반 정제수물이 아니고 우리가 표기는 다른 물이라고 그 화장품에 표시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정제수라고 나와 있지만 일반 정제수랑은 틀립니다. 저희 네이버 닷컴에 나중에 많은 소비자들이 들어가시면 거기서 서치하시면 파이워터에 미친 남자라고 딱 치면 거기에 딱 저희 회장님이 쓰시거든요. 재미있는 제목으로 검색이 되네요. 네. 그렇게 뜨시고 그 회장님께서 이 제품을 하루아침에 만든 건 아니고 회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초창기에 제약회사에서도 일을 하셨고 정수기 제조업을 하셨고 그런 토대의 그런 결과물들이 지금 이 결과를 낳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제가 이 아이템을 써보고 많은 분들에게 비포에프터가 나와서 지금 많은데 전화하고 있는데 저희 이 화장품은 우리 몸 안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람 몸 안에는 70%의 물과 30%의 단백질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안 좋거나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고 신장이 안 좋으면 이식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세포 조직이나 그런 게 가족이나 그런 게 맞아 떨어져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화장품은 그겁니다. 제 몸 안에 있는 물이 이 안에 우리 저희 화장품 루 미셀에 들어가 있는 물과 세포 조직이 분자 구조가 일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제수가 아니네요. 다른 물인데. 표기를 못할 분이죠. 그렇네요. 체내에 있는 물의 성분과 동일한 성분을 우리가 피부 밖에도 뿌려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이를 하게 되면 분자 구조가 일치하기 때문에 안에서 빨아뜬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체내에 있는 내 수분 종류와 같기 때문에 흡수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저희 회장님이 만든 파이워터의 물은 기존에 있는 저희 정제수나 정수비 물을 마시고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 몸 안에서 출렁출렁거립니다. 네. 그런데 저희 회장님이 만든 물을 마시게 되면 화장실은 자주 가지만 몸을 움직이게 되면 출렁출렁거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흡수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게 검증이 된 제품입니다. 저희 제품은. 네. 정제수가 들어있는 화장품 모두 다 사용을 하실 텐데요. 루비셀에는 줄기세포 배양액 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 우리 체내에 있는 수분과 동일한 성분의 수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기세포 배양액도 같이 흡수가 잘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앰플 먼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한 케이스 안에 몇 개의 앰플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요. 한 박스에 18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요즘에 아마존 닷컴에 이런 웹사이트에서 못 사는 물건들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소치를 해보시면 루비셀 찾을 수가 있어요. 아마존에서도요? 있는데 거기서 파는 제품은 누군가가 이렇게 임의로 파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불법으로. 그런데 그게 법으로 이렇게 택업할 수 없어서 놔두고 있는데 거기서 판매하는 제품은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것은 한 앰플 하나에 줄기세포 배양액이 5%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알에. 그런데 그 전 제품은 3%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전 제품은 가격이나 비교했을 때 월등히 비싸고 인터넷에서는. 그리고 애들도 소비자가 샀을 때 구매를 했는데 집으로 오지 않다든지 익스파일이 짧다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소비자 보호 관련된 문제가 또 있네요. 그런 분들이 사서 저에게 연락 오는 분도 계시고 거기서 사셨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존을 하셔야 됩니다. 해결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간혹 가다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저희 제품은 다 신모델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제품보다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업그레이드되어 있고 또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의 보호를 받으시려면 정식 루트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쇼핑이 되실 텐데요. 18개가 들어있어요. 한 병을 하루에 한 번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네. 처음에는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 짓는 분들 밭에 물을 줄 때 어떻게 되면 물이 처음에는 한참 들어갑니다. 마른 땅에는 한참 물을 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 많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지만 시켜주면 되겠죠. 그것처럼 지금 이 제품을 처음에 한 번도 쓰지 않은 소비자가 쓰게 될 경우에는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안에 텅 비어있고 MT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에는 한 병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쓰게 되는데 한 두 박스 이상을 쓰게 되면 한 병으로 2, 3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땅을 개간하는 마음으로 피부 관리 특별히 또 받지 않으셨던 분들 그리고 아무리 받아도 줄기세포 배양액으로 뿌리는 화장품은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피부에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앰플이나 또 기능성 화장품 사용하셨는지 그것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루빈살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매일 한 병 아침 저녁 나눠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또 한참 지나면 어느 정도 내가 케어를 받았기 때문에 또 2, 3일 정도의 한 병씩 꾸준히 사용하시면 너무나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화장품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종류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데도 이렇게 종류가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게 또 종류가 영양크림이 있습니다. 영양크림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앰플 한 박스 18병을 고농축해서 크림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또 크림 타입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은 앰플만 써도 효과는 분명히 보고 나이 드신 분은 피로에 의해서 조금 더 빨리 좋아지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뿌려주고 크림을 발라주게 되면 좀 짧은 기간에 빨리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제품입니다. 좀 코팅이 될 것 같아요. 더 도톰하게. 그리고 다른 제품들은 저희가 마스크팩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선크림, 폼클렌징, BB크림. 그다음에 조금 민감하시고 센서티브 하시는 그리고 아토피나 그리고 청소년기의 여드름이나 아니면 30, 40대의 화장품 트러블. 아니면 호르몬 때문에 불합불이나 얼굴에 많은 여드름 같은 거 올라오시는 분들. 그런 얼굴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민감한 피부에 케어할 수 있는 아토락 앰플과 그다음에 아토락 크림과 비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요. 정말 필요한 거는 다 있어요. 봤을 때 기초화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 제품들 중에 기능성이 응집된 정말 앰플 그리고 크림이 있고요. 특별한 날 또 스페셜 케어를 하실 수 있는 마스크 있죠. 평소에 또 달랐으니 많이 건조하고요. 많이 건조하고. 그리고 또 화장하신 다음에 집에 돌아오셔서 포밍 클린저로 또 세안 가능하시고요. 비누가 있기 때문에 또 온몸에 또 바디워시로도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 라인을 보니까요. 기초만큼은 정말 탄탄한 구성이다 라고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제품들의 라인업인데 지금 살짝 소개해 주신 것처럼요. 악토랑 라인도 예민하고 또 피부 트러블 솔직히 정말 뾰루지 하나만 나도 여자는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트러블이 많이 나거나 또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은 신경이 온통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토랑 라인으로요.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 제품은 좋은 제품이고 한번 소비자들이 지금 달라스가 저도 이제 십몇 년을 살았는데 많은 분들이 선크림 제가 팁을 드리면 선크림을 제가 저도 바르는 양을 받는데 어느 정도 한번 바르는 양을 그 정도로 바르면 솔직히 바르나 마느나 그런 역할이 돼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커버하기 위해서 많이 바르면 더 답답하고요. 끈적끈적하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쓰시는 선크림이나 선크림은 그 양을 한 두 배 이상은 써줬으면 여기 달라서 계시는 분들이 자외선으로부터 차단을 제대로 조금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드리는데요. 루비스의 선크림은 어떤가요? 용량을 조금 줄여도 효과가 더 뛰어난지 궁금해요. 저희 제품은 일단은 줄기세포 배양액이 모든 제품이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네네. 들어가 있는 거고. 일단 저희 선크림은 얼굴에 바르고 나서 땀을 흘려도 허옇게 이렇게 뜨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바르고 나왔는데. 선크림 바르셨어요? 네네. 저는 뿌리고 선크림 바르고 나왔는데. 저희 선크림 흡수력이 일단은 물의 비법 때문에 흡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품이고요. 제가 이 선크림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높은 분이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저에게 갑자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등에다가 한 15번 쓰는 양을 쭉 짜시더라고요. 뭐 하시나 제가 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문 떼고 조금 두드러주면서 이렇게 1, 2분 만에 그 많은 양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뭉치거나 허옇게 뜨거나 그런 거 없이 바르는 만큼 흡수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여기는 한국에서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건조하고 드라이하다. 지금 바르는 양보다는 그렇게 발라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태양도 엄청 따갑죠? 네네. 그래서 여기 달라스 사시는 분들이 그런 팁을 아셔가지고 조금 더 아끼지 마시고 내 피부 자외선으로부터 차단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바르면 아마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루비셀에서 소개해드리는 여러 가지 제품들은요. 필수품입니다. 우리 피부 관리에 있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품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미스트뿐만 아니라 지금 소개해 주신 선크림, 비비크림, 포밍 클린저 반드시 소비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왕 내가 평소에도 매일 쓰는 제품이라면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케어도 가능한 그런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관리의 첫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마 똑똑하시고 또 현명한 선택을 하신다면 앰플 세트 먼저 많이들 시작을 하실 텐데요. 저희 굉장히 궁금해요. 그때도 저희 김현진의 시크릿에서 직접 저한테 뿌려주신 기억이 나는데 연예인들도 그렇게 많이 관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제품은 일단 한국에 저희 스킨케어 샵이 있습니다. 장에스드라고 프랜차이즈인데 연예인들이 직접 와서 스킨케어를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 번 받고 가고 있고 저희 제품을 집에서 본인이 저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직접 쓰는 제품을 여기 달러스에 계신 교민들이 똑같은 걸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예인들은 자기 피부 관리를 너무나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써보고 좋지 않으면 바로 등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금방 알죠. 피부 관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금방 알죠. 그래서 저희 제품을 쓰신 분들 중에서 다시 딴 제품으로 바꾼 분은 연예인들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꾸준히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매니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화장품은 또 일반적으로 지금 많은 화장품들을 보시면 파라벤이라고 아시죠? 알아요. 방부제. 저희 화장품은 앰플 한 가지가 뭐냐면 그냥 기초화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킨 에센스 로션, 영양 크림 이런 기초화장입니다. 그냥 지금 기존에 쓰시는 스킨 로션을 안 쓰시고 그거 대용으로 요거를 스킨 로션으로 기초화장으로 쓰시면 케어가 되고 지금 저희 제품 안에는 무색소, 무알코올, 무파라벤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 제품이고 제가 감히 저는 소비자를 만나면 제가 눈을 안에다 뿌리기도 하고 입 안에다 뿌립니다. 왜 소비자가 만났을 때 뿌리려고 하면 좀 반응이. 경직되죠. 그래서 제가 그 안전성이 있다고 자세하게 신뢰를 하고 좀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얼굴에 뿌리거든요. 그만큼 안전하고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화장품 앱도 나와서요. 이 화장품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유해 성분이 없는지 확인해 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파라벤이 이왕이면 안 들어간 것, 알콜도 안 들어간 것 찾았는데 이렇게 루비셀 포유 앰플에 바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천연의 성분이면서 정말 기능을 가진 그리고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수분과 함께 줄기세포 배양에까지 들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그래서 만족하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앰플을 사실 때 구매하실 때 그 뿌리는 기구도 구매를 하시죠? 네네. 기계는 한 번만 사면 계속적으로 저도 한 1년 넘게 기계 하나 가지고 계속 쓰고 있거든요. 기계는 한 번만 사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에 또 직접 방문해서 체험도 해볼 수 있고 마사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네. 그 케어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전화를 주셔서 예약을 하시게 되면 방문하시게 되면 직접적으로 저희 화장품은 샘플이 없습니다. 많은 화장품은 샘플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화장품은 샘플이 없고 그대로 룩스라이크 제가 루비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감하게 샘플이 없고 그냥 오리지널로 그대로 뿌려드리는데 방문을 하게 되면 제가 그 모든 분들이 오시면 화장을 다 하셨어요. 그렇죠. 웬만하면 메이크업 하고 다니시니까. 화장을 아무리 두껍게 해도 저에게만 오시면 저는 화장을 지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연을 얼굴에 뿌려드립니다. 그렇군요. 메이크업 위에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말은 흡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화장이 기름기거든요. 그 기름기를 다 뚫고 피부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왕이면 저는 받을 거면 화장 깨끗하게 지우고 맨피부로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좋죠. 당연히 기초화장이니까. 그렇죠. 연예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루비셀 또 직접 관리하는 줄기세포 배양액 오리지널. 그러니까 저도 직접 목격을 했는데요. 샘플이 없어요. 관리라고 해서 다른 샘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시중에 판매하는 소비자들이 직접 쓰는 그 제품을 그 자리에서 뜯어서 바로 또 시연을 해 주시더라고요. 마사지 그래서 스킨케어가 가격이 원래 얼마인지 궁금해요. 네. 연예인들이 일반적으로 이 앰플을 한 병을 뿌려주고 마사지를 조금 해 주고 마스크팩을 붙이고 이렇게 스킨케어 관리가 1회 들어가면 한국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여기 돈으로 한 150불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달라스에서 오픈 기념으로 제가 10회에 1200불 정도를 하는데 그걸 50% DC한 가격으로 599불에 거의 원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네요. 원가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마스크는 얼굴에 붙이게 되면 한 50분 정도 붙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지금까지 써왔던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10분에서 20분 되면 건조해져요. 드라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가 그 10분, 20분 되지 않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한 50분, 1시간 붙여 놓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로 들어갔던 것까지 다 나오고 더 프로그램이 일어나거든요. 저희 마스크는 거의 1시간을 붙여놔도 떼고 놔도 아직까지 촉촉합니다.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을 위한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너무나 관리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셨던 분들 그리고 이것저것 써봤지만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고 하시는 모든 분들 과학과 미용이 만났습니다. 루비셀,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간 앰플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마사지 스킨케어인데요. 10회에 1,200불 상당이에요. 사실 한국과 비교하면 이 가격도 싼 거죠. 싼 거예요. 10회 1,200불이에요. 그런데 50% 그냥 반으로 뚝 잘라주셨습니다. 이성윤 공무장님께서. 1,200불 상당을 50% 디스카운트 해서요. 5,200불에 5,200불에 스킨케어 10회 동안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10으로 나누면 정말 이거는 그냥 원가. 원가네요. 서비스 차원에서.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가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가셔서 방문을 하시고 또 케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픈이 되었고 런칭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약 문의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469-463-2772번입니다. 469-463-2772번이고요. 매주 세미나가 열립니다. 화요일, 목요일 7시에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또 자세하게 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것도 너무나 좋겠네요. 어디로 찾아가면 되나요? 네. 저희 사무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 에메랄드 스트리트 거기에 아마 아실 거예요. 모차르트 길 건너편 동보석 옆에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민 본부장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촉촉한 피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 주시죠. 네. 달라스에서 1년 이상을 지금 제가 했고요. 많은 분들이 비포에프터가 나와 있는 그런 화장품이고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정보가 없고 이런 화장품이 어떤 것들인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한번 체험도 해보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시고 한번 좋은 건강한 피부 그런 피부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나이 드신 분들이 얼굴이 처지고 주름이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피부 안에 있는 콜라겐이 빠지고 프로틴이 없어서 그렇게 노화가 가기 때문에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품은 콜라겐 천연 단백질이고 스프레이만 하게 되면 콜라겐이 채워지면서 다시 10년 전 피부로 복원이 되고 재생되는 그런 화장품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셔가지고 한번 오셔가지고 정말 좋은 제품 한번 체험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피부로 되돌려드리는 루비셀 이성민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줄기세포 피부과학이 뷰리를 만났다. 뿌리는 토탈 솔루션 루비셀. 10회 줄기세포 배양액 마사지를 599달러에 피부 깊은 곳에서부터 주름은 펴지고 피부가 재생돼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루비셀. 명품 피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루비셀. 로얄레인 에머럴드 스트릿. 동보석역 루비셀. 469-463-2772.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세미나가 있습니다.